비비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사전투표 탑3 1등 크리스천 고은성을 주목하라 국민가수 고은성 박시환 김국헌 시청자 픽 탑3 내일은 국민가수 참가자 고은성 박시환 김국헌이 사전응원투표 중간집계 탑3에 등급했는가 사전응원투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수많은 투표가 몰리는 등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를 향한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7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되는 TV조선 글로벌 케이팝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는 나이와 장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노래를 사랑하고 무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초대형 대국민 희망 프로젝트 오디션이라 부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탑3는 누구인가 1위 고은성 2위 박시환 3위 김국헌 1위 고은성은 누구인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출생 1990년 9월 11일 31세 고향 대전광역시 신체 178cm 70kg AB형 데뷔 2011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소속사 WK 필름앤 시어터 고은성은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입니다 2016년 JTBC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에 나와서 결승전에 올랐으며 이동신이 붙여준 별명은 흑표범입니다 팬텀싱어 갈락 콘서트에서 말하기를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깨라고 하는데요 팬텀싱어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나이도 상당히 어린 편이고 경력도 짧은 편이었으나 개인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발군의 가창력을 바탕으로 레전드급 무대를 다수 찍어내며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베이스 성악가 권석영과의 조합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어서 현 듀엣도로 활동중인 유슬기 백인태와 더불어 2중창부터 4중창을 넘나드는 최고의 2인 케미로 평가받으며 꾸준히 활력했습니다 팬텀싱어 시즌1이 듀엣 명가라는 말이 나온 데에는 위 4사람이 크게 일조한 셈인데요 전체적으로 성악가 출신들이 강세를 보인 팬텀싱어 시즌1에서 선배인 고은정과 더불어 뮤지컬 배우들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높은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타고난 음색과 락적인 요소가 강한 깨끗한 창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어렵지 않게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뮤지컬 배우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가창력에서 워낙 좋은 기본기를 갖추고 있고 10년 동안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꾸준히 노력하여 지금의 고은성이 있게 된 것인데요 열린 음악회에서 그가 부른 노래는 유튜브 조회수 각각 99만 63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추세를 보아 100만은 거뜬히 넘길 듯합니다 뮤지컬 그레이트 코메트에서 바람둥이인 아나털력을 맡아 찰떡같이 소연했습니다 팬텀싱어 참가자들이 꼽은 강력한 최종 후보 고은성 고은성은 2016년 팬텀싱어에 출연했는데요 고은성은 심사위원 윤상에게 저는 앞으로 모든 심사의 기준이 고은성씨의 파트너를 찾는 것으로 갈 것 같아요라는 극찬을 받으며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본선 2라운드 듀엣 대결에서는 파트너 권석영과 함께 뮤지컬을 멋지게 소화해내며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본선에서 꾸준히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며 각 미션을 무사히 통과하여 최종 결승 12인에 뽑히게 됩니다 결승전에서도 그가 속한 팀인 흉스프레소가 색다르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으며 최종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고을을 많이 보는 배우 고은성 고은성은 뮤지컬 스모커를 할 당시에 고을을 가장 많이 보는 배우로 스모커 전 배우에게 지목받았는데요 연습할 때 본인이 올바른 구강구조를 쓰고 있는지 구두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고을을 보며 연습한다고 합니다 고은성의 반려견 고대니 고대니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름의 경우 연기한 뮤지컬 그리스의 배역 이름인 대니에서 따왔으며 본인의 성인 고를 붙여서 고대니라고 부릅니다 군복무 때문에 고대니를 키우기가 곤란해졌을 땐 같은 흉스프레소의 멤버 권석영이 돌봐줬다고 합니다 어린 고은성 뮤지컬 배우를 꿈꾸다 18살 때 뮤지컬 노트라담도 파리를 본 이후부터 뮤지컬 배우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팬텀싱어 예산에서 대송당들의 시대를 불러 주목을 받았고 이후 노트라담도 파리에 페비스 역으로 연기하게 되며 스타의 반열에 올랐으며 덧붙여 10년이 넘게 뮤지컬에만 미쳐있어서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대전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2022년에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사이언스 페스티벌, 와인 페스티벌 등 대전을 대표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 참여해 대전을 알릴 예정입니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 이어 이번엔 케이팝이다 내일은 국민가수 10월 7일 첫방송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로 예능 트렌드를 바꾸며 오디션 열풍 중심에선 TV조선 제작진이 또다시 뭉쳤습니다 이번엔 전연령을 아우르는 차세대 케이팝 스타 발굴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국민가수는 111팀 참가자의 프로필 및 개인곡 테마 영상이 공개 된 후 시청자의 관심과 응원이 쏟아진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난 9월 27일부터 대국민 사전 응원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쿠팡과 쿠팡플레이 모바일 앱으로 사전 응원 투표 페이지가 오픈되자마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 응원 투표는 본 경연 순위와는 무관한데도 시청자들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픽한 참가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고 있으며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가수 사전 응원 투표는 기존 팬덤을 가진 경력직 참가자들의 득표율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먼저 JTBC 남성 4중창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에 출연한 뮤지컬 프린스 고은성이 중간집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은성은 케이팝에 도전하는 행보를 응원하는 뮤지컬 팬들의 응원이 뜨겁게 쏟아져 눈길을 끌었으며 이어 2위는 엠넷 슈퍼스타 K5 준우승자 박시환 위로 음악 오디션 마니아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위는 엠넷 프로듀스 101에 출연해 아픔을 딛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김구컨 위로 비교적 젊은 연령층인 아이돌 팬들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위에도 다양한 멤버들이 빠른 상승세로 순위 추격에 나서면서 본 경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프로그램과 참가자에 대한 열기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사전 응원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수를 받은 참가자가 본 경연에서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또는 미스트로트 진 양지은처럼 사전 응원 투표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으나 본 경연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의외의 참가자가 탄생할 것인지 반전과 이변을 거듭할 국민가수 탄생기에 초미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본 경연이 시작되기 전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마련했던 사전 응원 투표가 제작진의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참가자들 모두 제작진이 매번 놀랄 만큼 최선의 기량을 펼치며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가수에서는 기존 오디션의 판을 뒤집을 획기적인 무대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귀띔했는데요 한편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사전 응원 투표는 국민가수 첫 방송 하루 전인 10월 6일까지 실시되며 쿠팡과 쿠팡플레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당 각 1회씩 각 7명씩 투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전 응원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크리스찬 고은성님을 주목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ましょう 서비스를 마찬가지로 ilo tempted by trains 설정하게 이런 것 debate 늦을 sext